으아! 으야! 빨리 가거라! 으아! 참깨빵 위에 순쇄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까지 손님은 콜라 괜찮으세요? 그래! 그걸로 가져오거라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참깨빵 위에 순쇄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까지 당신만의 빅맥송을 부르고 TV 출연과 매주 천만원의 행운을 따따빠라빵 참깨빵 위에 순쇄고기 패티 두 장